뒤에서 오는데? 아 진짜! 와 P 0.1인데 이걸 살리네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까지 저 이기고 말해 진짜 저 이기고 사비말고 이긴사람 500개 가자 아니 당신 이겨도 여행가 없어 사실은 사비말고 이긴사람 500개 펀딩해 주신다 500개 이긴사람 500개 확인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못하네 잠상자 갈게요 어 누나 푸캠 타노스전 한판 될까? 뭐야 깨박 안녕 푸캠 타노스전 한판 뜨자고? 나 이판 끝나고 가도 돼? 어 여보세요? 깨박 안녕 어 누나 오랜만인데 오랜만이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? 그냥 1대1 같이 해가지고 누가 더 킬 많이 하는 거야 아 듀얼 해가지고 아니 너랑 나랑 맞짝 뜨는 거야? 어 200개로 가자 200개로 킬 많이 하면 돼 5분 동안 이거 어디 내려야 돼? 그런 꿀팁 정도는 알려줄 수 있지 않나? 이거 어 야 이거 내 영어품이구나 야 그쵸 너가 나보다 몇 판 더 해봤는데 그 정도는 알려줄 수 있지 나는 미음자네 아이가 미음자 미음자 미음자? 오케이 5분 타노스가 나 부트캠프 졸업까지가 나 두캠 졸업 말고 그냥 5분 동안 5분 동안 알았어 5분 하긴 아 깨박 걘 졸업을 잘 못한다고요? 졸업은 버티면 하는 거고 뭐 키워따야 되기 때문에 민아 어디 가게? 거기? 난 옆집에 왜 맞아? 같이 가는 게 나아? 아냐아냐아냐 뭐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날 좀 즐겁게 해줬나? 응 우선 또볼턴이죠 애들이 낙하산이 ㅈㄴ 빨라 내가 봤을 때 산종기 지금 낙하산 하는 게 바꼈어? 그러면 나한테 준 거 나올래? 뭐래 줄 거야 같은 팀이니까 내가 여기 내려줄 거야 그렇게 낙하산 내리면 안 돼 낙하산 좀 빠르게 알아요 이거 할 거야 파는 게 바뀌었어 응 응 좀 실망스러웠다 좀 아니 나 너 몸상으로 쓴 거 아냐? 어떻게 놓을게 감사 어우 씨 내가 먼저 올렸잖아 아니 나 너무 따라다닌 거 아냐? 아 나 조끼 파면 온 거야 뭔 소리야 나 간다 그러면 나 홀린 씨앤 하 먹자 끼 불기절이야 한 번 더 잡을 수 있었네 꼴꼴은 나 화킬 부터 해야 돼 화킬 나 셋이 같이 오는데 어떻게 화킬을 하냐 줄줄이 소세지가 어렵네 그니까 잡을 수 있는 건데 열거 더 줄까? 일단 해봐 너 몇 키데 지금? 나 2키데 어디지? 있어 다 살렸는데 살려주는 거야? 내가 먹는 거였나? 뭐야? 잠수잖아 이거 단치기 알고 아 잠수는 아니라 깔끔하게 몇 키를 했는데 누나? 나 4키했어 아니 왜 이렇게 안 뒤져? 1도끼가 몇 키를 했냐? 몇 키를 했었나? 나 2키를 했는데 어떡하네 다행이다 왜 이렇게 안 뒤져? 토끼 야 나 몇 키를 했냐? 몇 키를 했었나? 나 2키를 했는데? 어떡하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나 원래 얘네까지 다행이면 5킬이었는데 아 한 명이 갑자기 시체가 몸 대줬어 야 아께봐 피해량 봐 피해량 이게 차이지 몸 아픈데는 없지 누나? 야 너 나 나이 많다고 아픈 거 걱정해주는 거야? 다행이다 너도 잘 챙겨라 이거 하루하루가 이거 다르다 아 뭐야 우리 야카사 왜이래 우리? 아 너 내리는 거 따라 내렸는데 조작놈 애들 존나 빠르다니까? 너 중급한 게 아니라 어 나 너 내리길래 아 너가 좀 더 빠르니까 따라가야겠다 했는데 문 열어줬네 아 이거 안 들려 수빈 최소한 몇 킬됐어? 이렇게 너는? 그것만 하고 나와 너 몇킬이래? 뒤에서 오는데? 아 진짜! 아! 이게? 이걸 살려? 피 0.1인데 이걸 살리네 얘들아 얘네 안 잡냐? 이게 뭐야? 명숭구네 명숭구네 진짜 이거 뭐야? 피 0인데 한 대만 더 때리지 아 그니까 이거 왜 안 죽냐? 영훈이 라이벌이네요? 어디로 가있나? 너 이제 왜 자꾸 물어보는데? 같이 안 간다며 거기 필각이 나는 거야? 나 여기 괜찮은 것 같던데 1번? 그럼 내가 외곽 갈게 외곽 아 뭐야 나도 외곽 갈 거야 그럼 너 그쪽부터 시작해 너 거기 가서 죽어버려 나 사실 낙하 쪽은 못 타 나 1툰 더 아니 바뀌었어 낙하사는 야 이거 내 앞에 4명 다 찍고도 떨어질 펑크인데 폭풍이 맞네 폭풍이 웅크야 아 나 자전거 먹었어 폭파했나? 이거 살아나가서 내가 태워줄게 내 아래에 있는데 폭파했네 치급 치퍼를 붙이고 처 receivers 이 친구 블랙 오프야? 그렇죠 모두 아니야 나 치퍼라가 ? 살려줘? 그래 잘가 2킬 했어 그래 난 2킬 더 해야돼가지고 과정거로 탄다고 하고 있어? 아니 내가 한번 타보고 싶어가지고 심각하게 한 명 더 있는데 주변에 내가 알려줬겠나 그래도 지금 엄청난 떨어지고 외곽에 별로 없나보네 그니까 이쪽에도 떨어졌는데 애들이 소리를 안 주네 아 근데 복캠 어려운데 진짜로? 여기는 비슷하구나 여긴 데이트가 없었거든? 여긴 비슷하네 바로 앞에 댔네 망한 것 같아 아 좀만 더 붙어서 잡을 거야 천천히 해 천천히 아이가 있어 아 삥은 아니지 사이가 있을 텐데 총무가 없던가 사이가 없었네 마신 거 안 돼 여긴 어디 갔어? 사이가 어디 갔어? 사이가 어딘가에 있는데 형 어디 갔어? 어 나왔어 이제 그만 한거 어땠나? 아핳핳핳핳하? 팁 알려준다며 이거 기절도 있지 않아? 어? 나 데이터가 더 좋네 제발 한 벌에 한 명씩 가췄어. 가췄어. 발에 딱 재내야죠, 생각으로. 맞아. 가졌다, 나. 응. 선물 하나 주고 갈게. 선물하니까. 깨박이 깨박이 깨박이. 그럼 나 썸네일 좀 멋있는 걸로 해. 알겠지? 알았어, 깨박 고마워. 나중에 기대 같이 하자. 아, 너무 떨린다. 왜 이런 것만 하면 떨리지? 어, 수렴이 막 떨려. 원래라면 긴장도 안 하다가 미션이 크게 걸리거나 죽으면 안 되는 그것만 생기면 너무 긴장돼.